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다음 보복 대상은 농산물이 될 거란 일본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경북의 경우 김치와 파프리카 등의 일본 수출액이 연간 80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해결되면서 중국 수출이 회복된 탓이 크지만 국가별 수출 규모는 일본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파프리카, 고춧가루가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수산물은 붉은 대게살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대상에 농식품이 거론되면서 지역 농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무성 관계자가 한국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취재 보도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규제가 된다면 SPS 규제 아니겠냐, 검역 규제 아니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지난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은 검역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방해한 전례가 있는데 일본이 비슷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통관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되면 김치 같은 경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많이 저하돼서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본도 통관 심사가 강화되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즉각 상황반을 설치하고 보관 기관이 짧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은 동남아로 수출선을 넓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한일 교류도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영주시는 2012년 이후 일본 후지노미아시와 매년 함께 진행하던 문화 교류 행사를 전격 취소했고, 의성군은 평생학습업무협의차 예정됐던 담당 공무원의 일본 출장을 취소시켰습니다. 방학 기간에 몰려있는 한일 청소년 교류 일정도 일부 조정되는 등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가 지역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